많은 사람들이 삶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그래서 절망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대적 환경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 젊은이들은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라고 지금 그렇게 해요 뭐냐면 너무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취업도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취업이나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이런 꿈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인간관계가 이제 단절이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완전히 희망마저 포기했다고 해서 최근에는 7포세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희망이 넘쳐야 할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도 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업에 그런 많은 압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극단적인 낙심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죠 목회자들도 보면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팬데믹 이후 성도들의 출석이 극감하면서 교회 재정도 바닥이 나고 너무나 이제 목양사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만 몇 천 개 교회가 대한민국에도 문을 닫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거의가 50% 평균적으로 50% 그리고 어떤 데는 60-70% 성도들의 출석률이 이제 낮아져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죠 또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내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도로 자라주지 않고 그 기대에 못 미치거나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부모는 막 무너지는 거죠 낙심이 됩니다 또 행복한 꿈을 꾸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막상 해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낙심이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느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될 때 삶의 기대대로 그 기대한 것들이 안 되고 안 풀릴 때 열심히 때로는 주의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삶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가? 이런 의구심을 때로는 가지면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마저도 낙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암이라든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난치병 이런 것으로 낙심이 될 때도 있죠 제 아내도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종합검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갑상선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호르몬 작용이 안 되니까 구강자결감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이라는 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병원에서도 이게 병명도 모르고 고치도 못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이 구강자결감증후군이라고 해서 입안이 바짝 마르고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증이 10분, 20분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초단위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갱년기까지 겹치고 또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자매하고 아들이 결혼한다겠다 또 안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게 겹쳐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건강도 또 뭐 이런 음식도 김치 없으면 못 먹는 사람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김치는 아예 8년 동안인가 김치를 못 먹었으니까 고춧가루 하나 들어간 걸 아예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집사람도 막 낙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병이 있어도 그걸 고칠 수 있다면 우리가 희망이 있죠 그런데 병명도 모르거나 암이나 이런 어떤 중암병이 걸려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가지고 길이 안 보일 때 있어요 여러분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결혼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이런 거에 실패하고 연애하다가 실패하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서 시험에 실패하고 힘든 일과 고난이 오래 지속될 때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막 낙심이 되려고 해요 잠시 잠깐의 어떤 고난은 이겨낼 수 있지만 굉장히 그 시간이 길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더 낙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을 할 때 그야말로 정말 이제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는 이런 마음이 들고 낙심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낙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낙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이기치 못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열심히 심었는데도 열매가 없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나쁜 인간으로 매도되고 오해를 받고 또 여러분 가운데는 고치지 못할 그런 질병이나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이 되고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같은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은 한 번 해요 그래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낙심하면요 이 낙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희망과 에너지 그리고 기쁨을 빼앗아 가버려요 낙심한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 낙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 낙심하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막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환과 또 모든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되고요 이 낙심은 우리의 삶의 의욕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랬어요 낙심은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암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떤 고치지 못할 그런 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었냐 나에게 이제 모든 희망은 없다 낙심할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다 응답이 안 하도 뭐라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다 네가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말래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대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네 기대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축복이고 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한 거 성경의 10편 13편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되는 거예요 그 10편 13편에 그 10편 기자가 어떻게 그거 보고 낙심해서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승미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잘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것으로 낙심됐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한 일순간뿐이라는 거 여러분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낙심하지 말아라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냥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하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서 낙심해 그건 진짜로 안 믿는 거야 진짜 믿으면은 아 내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이제 병원에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현대의 악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요원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자녀를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남편이 좀 변화되길 원하는데 안 돼요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면 개미가 양식을 이제 이렇게 자기 창고에죠 거기다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저장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막 뭘 물어가지고 가죠 그런데 개미들이 줄줄이 나와서 이렇게 푹 가는데 거기에 이만한 주먹만 하는 돌덩어리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개미라는 놈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야 어마어마한 이게 산이 있다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 이 장애울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발로 툭 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개미한테는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지나가던 사람이 행인이 발로 차니까 그 돌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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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가 그 개미가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개미가 지금 돌멩이 조그만 거 보고 아 그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도저히 이거 안 되는 거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거 이런 모습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멩이 발불을 차가지고 옮기는 것보다 우리 삶에 아무리 큰 거 어려운 문제라도 더 쉽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네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 옆에 있는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래 왜 그들 앞에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이 있거든요 안학자손이라고 철병거를 가지고 이런 여리고성 같은 이런 견고한 성들일 것 그래도 너희는 그들 앞에 떨지 말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래 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자기 태에서 낳은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큰 불행한 일이 뭐냐 내가 질병이 내 삶의 문제가 내 가난이 나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인만웰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98년도에 기도하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저 찾아와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정말 흥분되고 가장 이렇게 막 담대하게 됐던 것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눈물 콧물을 막 쏟았죠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말씀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약속하고 지키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변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만 여호와는 인생이 아님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정 아님으로 후회함이 없으시며 어찌 그 약속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열매가 없다고 응답이 안 되어서 낙심이 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메 우리가 선을 행해요 착한 일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 근데 그게 열매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도하고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 하게 된다고요? 거두게 된다고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이 안 와서 어떤 때 막 낙심되죠 예수님께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없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 마음속으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내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안 짓지만 악한 것들이 내게 그런 나쁜 생각이나 막 어떤 미움이나 이런 걸 넣어줘가지고 그럴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마귀가 그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데 사실은 누가? 마귀가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 이렇게 해야 돼요 머리를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업한 사람도 정말 넘어졌잖아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한 증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며 주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얼마나 여러분 징계를 받아서 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살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그리고 정말 시행착오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해 낙심될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오늘 이 시편 42편 본문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요 크게 낙심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막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네가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낙심될까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했대요 막 주야로 눈물이 그러면서 전에 성의를 지키던 주의를 지키던 무료와 함께 동의하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내가 인도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비웃고 조롱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42편에 거기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고라자손이 여기에 이제 교훈적으로 만든 노래라는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42편에 시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고라자손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찬양을 했던 고라자손이 그 시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마스길 이 말은 교훈이라는 교훈적인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우리가 지금 주일 밤에 그런 말씀을 지금 사무엘 하에서 듣고 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 아버지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의 그 밑에 있던 자기를 따르던 아이도벨 같은 그런 전략가들 또 많은 신하와 장수들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을 때 그때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 피난하여 갈 때 막 사람들이 나와서 심의가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이럴 때 그때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좌절된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자기 죽이려는 네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낙심해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힘을 얻고 그 낙심했던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낙심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낙심했던 다윗이 어떻게 새 힘을 얻고 다시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내 인생에 어떤 낙심되는 순간들 그 순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막 처음에는 피난 가기에 급급했어요 왜? 지금 금방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해 올 것 같으니까 한참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이제 좀 멀리 갔을 때 그때 낙심된 다윗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봤어요 보니까 지금보다 더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사우랑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디든지 피할 곳이 없어서 심지어 불레새 땅으로 망명을 가기도 했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러면 옛날에 요단 땅과 그리고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그때 자기가 도망치면서 이렇게 사울의 칼을 피하여 망명세원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해 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건져주셨지 지금 압살롬의 이 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이 이경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과거를 생각하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의 믿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분량은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못 이겨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고 여러분 믿음 생활 태만이하고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좋을 때 열심히 믿음을 저축해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믿음의 힘으로 낙심될 때 다시 여러분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이도 보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딛고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낙심이 될 때 그걸 딛고 일어나려면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 2편 42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며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랬죠 지금 다이시 자기의 글에 낙심하고 있는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왜 너무 환경을 보니까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며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그 다이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10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소로다 그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신다고 했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니 여러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는요 소망이 없어 지금 상황 그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이시 여러분 그 낙심했던 그가 불안했던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타나 도우시릴 거라고 믿었을 때 여러분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주 전에 우리 애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런 설교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골골짜기로 언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가 그런 설교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아니 그 갈릴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애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 번은 밤새 떠다니고 있을 때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식은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어떻게 돼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파도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 순간 그 바다에 빠지게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똑같은 바람과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때는 빠지지 않고 이때는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바라볼 때 그 바다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환경 이 바람과 파도는 오늘 내 삶을 위험하고 내게 다가오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걸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무리를 고러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하나님도 모르셔 이러면서 낙심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의 4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요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도 않고 또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으니까 그런데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요하께 숨겨졌으며 하나님께서 내 사정도 형편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요하 땅 끝까지 장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계속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요하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31절 우리 다시 한번 큰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요하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이 되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솟아납니다 이 다윗이 낙심했던 그 가운데서 아 과거에 자신을 그 고통 가운데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다시 건져주실 거라고 믿음을 갖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되려고 할 때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환란을 당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다시 그들을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있잖아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셔가지고 그들을 그 낙심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사 선자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에르미아 선자를 통해서 때로는 다니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어 죄짓고 이 포로로 끌려왔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시기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다시 우리를 코토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낙심이 됐던 그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막 낙심될 때 있죠 그때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또 낙심이 될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까이 하고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나 낙심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 내일 무슨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 회중에게 가서 너희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는 그 내 말씀을 전하라고 내 말을 전하라고 해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 되려고 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금은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사육을 완성하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포회사를 보내겠다고 했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소화시아 있는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보면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다니면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오직 이제는 모든 기적도 그리고 신유나 은사도 다 끝났다고 그렇게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개인적인 구체적인 뜻은 여기에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알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이런 가면 직통계시 주장한다 또 신비주의다 이렇게 하죠 저도 그거 반대했었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성령의 음성 듣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런 거예요 2단이다 3단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성령의 음성을 들어 성경으로 완성됨으로 모든 게시는 끝났는데 직통계시를 주장한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에 넘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낙심되려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성경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준 그 음성을 들어봐요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나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건 기도할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학자의 혈을 주사 곰피반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대연의 영을 내 입술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연하려고 제가 이렇게 기도한 뭐 이렇게 있는 것 가운데 또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항상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무슨 기도하냐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듣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이 들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얼마나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이제 모든 은사 가운데 제일 제가 싫어했던 게 애은의 은사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게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 받으면 90%는 울더라고요 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 아 그리고 정말 어떻게 처음 만난 이 목사가 나의 과거를 모를 건데요 어떻게 이 과거를 말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을 말하면서 그걸 말하지 않고 미래만 말하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나의 삶에 대한 것을 말하고 현재를 말하면서 그게 맞다면 미래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그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애은의 은사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려면 주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우리 아내의 꿈과 비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본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갔잖아요 정말 그 낯설곤불서는 10대 소년일 때 부모 형제를 다 헤어져가지고 노예 시장에 가서 팔려가지고 보디바리 집에 종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또 보디바리 아내가 몇 년 동안 생활하면서 청년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니까 반해가지고 막 그 성적인 유혹을 할 때 부딪혔더니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남편에게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얼마나 이 모든 상황들이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에게 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이 있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주님이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만외란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 인생은 우리가 살아봐야 백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때요? 제가 늘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러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점점 먹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별걸 다 가졌고 누렸고 뭐 이랬던 사람도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점점 이렇게 생각해지고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우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권력자라간 어떤 부를 소유했던 명예를 소유했던 사람도 다 죽음 앞에는 초라하고 두려워해요 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말을 해요 첫째 뭐냐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잘 들으십시오 적당한 재정의 준비를 해야 돼 이 재정적인 준비가 안 되면 노후가 굉장히 초라해요 굉장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재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요 자녀들 죽기 전에 재산 너무 빨리 다 주지 마세요 그럼 고놈들이 효도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재정적인 준비를 해 그 다음에 건강해야 돼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 노후가 굉장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이 돈이 있고 건강해도 죽음은 피하지 못하니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참 정말 이 죽음이 가까워지면요 정말 불쌍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 내가 죽음이 어디에? 천국입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그런 삶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뭐 10년 20년 더 살고 못 살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은 좀 먼저 가고 어떤 사람은 더 늦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먼저 제 아내보다 아내보다 제가 먼저 죽으면 그렇게 제 아내가 막 울 거 아니에요 이제 나 어떻게 살지 아마 자기 신세 걱정하면서 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절대 당신은 나보다 먼저 죽지 마 제가 늦게 죽어야 했나요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이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저보다 죽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 믿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이 먼저 가거나 아내가 먼저 가면요 얼마 기간 동안은 그런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어떤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기 때문에 다 누구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극복해 아니 그건 남편이 죽었다고 아 천국에서 만나니까 빠이 빠이 그때 잘 봐 다시 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슬퍼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애녹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요새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힘들 때 다 그래요 기도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냐 막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인데 왜 염려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순간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려고 할 때 그 낙심을 이기려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이시 시편 42편에 보면은 8절에 그러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이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셔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낙심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3년 전에 예수님 따라올 때 버려줬던 배와 그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이 갈릴리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나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놈인데 내가 어떻게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이러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로 성천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마아가의 집에 있는 타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하다 성령을 받으니까 낙심해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의 자리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기쁨 소망을 주시고 다시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낙심한 분들 낙심되려고 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의 의자에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여행